저희 총동문회에서 오늘 엄청난 걸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. 들어보신 분들. 요즘 약간 뜨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두 번째로 준비되고 있나요?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